안녕하세요 텐스토리 친구들 어서오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영어 동화책을 읽어나갈 테일러쌤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운전하실 때 우리 친구들 옆좌석이나 뒷좌석에 같이 앉아있나요? 우리 친구들이랑 부모님들이 얼른 얼른 부릉부릉 달려야 되는데 초록불 그린 라이트로 바뀌어도 앞의 차가 끈적하지를 않네요 그렇다면 그때 혹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아는 친구 혹시 있을까요? 아! That's right! 빵빵! 디디빵빵! 뒷차가 가야 되니까 얼른 비켜주세요 빵빵! 경적을 울리다 오늘 배울 책의 제목을 한번 볼게요 H.O.N.K 헌크? 헌크?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헌크 아까 쌤이 말했던 빵빵! 빵빵! 경적을 울리다 라는 뜻의 영어 단어 홍크 홍크 인데요 어떤 상황에 경적을 울릴 수 있는지 홍크 할 수 있는지 한번 우리 알아볼까요? Here we go! The bus 홍스 at the truck The truck 홍스 at the taxi The bus 홍스 버스는 경적을 울려요 뽕뽕 at the truck 트럭에게 커다란 버스가 엄청 큰 웅장하게 뽕뽕 하고 트럭에게 하고 있네요 The truck 홍스 트럭은 경적을 울려요 뽕뽕 at the taxi 택시에게 아까 버스한테 뽕뽕 경적 소리를 받은 트럭이 이번엔 택시에게 뽕뽕 하고 있네요 이거 혹시 화풀이인가요? 택시 택시 홍스 at the car 뽕뽕 택시 택시 홍스 택시는 노란 택시는 홍스 경적을 울려요 at the car 차에게 이번에는 아까 트럭에게 경적 소리를 받은 택시가 차에게 앞에 차 car에게 뽕뽕 The car 홍스 at the motorcycle The car 홍스 자동차는 뽕뽕 경적을 울려요 at the motorcycle 오토바이한테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가 상대적으로 자동차보다 작은 오토바이한테 뽕뽕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오토바이가 모터사이클 하면 오토바이인데요 자전거한테 빵빵 하고 있네요 The bicycle 홍스 자전거는 경적을 울려요 at the crowd 군중들에게 crowd 하면 군중들 군중들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막 모여있는 그런 말을 군중들이라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계속 경적 소리를 받아서 쭉쭉쭉쭉쭉 자전거가 딱 마지막에 받았는데 이 경적 소리를 군중들한테 띠링띠링 자전거는 빵빵이 없으니까 띠링띠링 하고 있네요 우리 처음에 이제 버스 버스가 웅장하게 뻥뻥 트럭이 이제 뻥뻥 택시 뻥뻥 컷 뻥뻥 모터사이클이 바이시클이 이제 마지막에 크라우드 버스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마지막을 받은 사람은 크라우드 피플들인데요 홍크 홍크 경적 소리가 계속 버스부터 이어졌죠 텐스토리 친구들도 나중에 만약에 드라이버 라이센스 운전면허 우리가 운전을 하려면 면허가 필요한데요 그걸 드라이버 라이센스라고 한답니다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따서 운전하는 날이 온다면 경적 소리 홍크를 홍크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답니다 절대로 화풀이용으로 사용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오늘 경적 소리 이야기 홍크 스토리 재미있었나요?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은 더 더 재미있을 거예요 more fun I promise 약속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뵈요 바이바이 고맙습니다 ejerc Stelle 안녕 star 되 psyche 업 Optim mu 번 박 cord controle 콘 象